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드물게 인구가 늘고 있는 완주군이 시승격을 추진합니다.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청와대에 손편지를 썼습니다. 순수한 동심을 담았는데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일일교사로 해당 학교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성악 전공인 김여사는 합창부도 만났는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만남을 선사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달 전 군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청와대에 보낸 영상편지입니다. 이 영상편지와 함께 정성껏 쓴 400여 통의 손편지를 받은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학교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김여사는 대통령 부인은 바쁜 대통령을 대신해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 잘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라고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성악 전공인 김여사는 합창부 학생들을 만나 연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여사는 예쁜 날 메아리와 내나라 우리 땅 두 곡을 합창단과 함께 전수생 앞에서 불렀습니다. 이 학교 학생 450여 명은 2년 전부터 해외 난민 어린이나 패럴림픽 참가 장애인 등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손편지를 써왔습니다. 순수한 동심을 담은 손편지의 힘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만남을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두 차례나 시신이 뒤바뀌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화장 직전에 발견됐는데 장례식장 측은 실수라고 변명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오늘 오전 8시쯤 94살 김모 할머니의 발인을 마친 유족들은 운구차에 관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확인을 요구하자 장례식장 측은 차고로 다른 시신이 왔다며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관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운구차에서 시신을 내린 유족들은 할머니의 시신이 아닌 앳된 고등학생의 시신을 마주했습니다. 시신이 두 번이나 바뀐 겁니다. 유족들은 황급히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또 다른 유족과 시신을 바꾸고 나서야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신이 바뀐 건지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병원 측은 이름이 바뀐 실수라고 답했습니다. 보통 입관을 한 뒤 관에 고인의 이름을 적는데 미리 이름을 적어놓은 관에 시신을 잘못 안치했다는 겁니다. 명백한 100% 잘못했죠. 저희 집관은 실수니까 관을 바꿔서 입관을 해버린 거죠. 의심을 한 번 의심하면 자꾸 의심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유족들은 관이 아니라 시신이 바뀐 건 실수가 아니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뭔가를 복구한 것 같은 풀어입여서 꼼꼼하게 염이 됐던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급하게 뭔가 훼손한 느낌을 저희가 인지를 했어요. 화장을 하기 직전 유족들이 관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두 유족은 엉뚱한 시신을 모시고 장례를 마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현직 체육교사의 성추행 파문이 불거진 부안여고는 학사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성적 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났는데 근거 자료는 무더기로 폐기됐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부안여고에서는 성추행 외에도 교사의 부적절한 성적 평가에 대한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교사의 호불호에 따라 매번 점수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 결과 이 같은 의혹도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등급별 배점 기준에 맞지 않게 여러 명의 점수를 높이거나 낮춘 사실이 포착됐으며 일부 학생에게는 억지로 지각을 표시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연히 보관해야 할 모든 수행평가 자료가 폐기된 것인데 공교롭게도 교사 40여 명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조직적인 은폐 기도로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는 물론 재단 자체의 존폐를 걱정해야 합니다. 1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가 됐기 때문에 폐기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보이고 있고요. 학교 측은 감사에 따른 은폐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비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저희가 그렇게 성적 처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구속됐거나 수사 중인 교사 3명 외에도 추가로 7명의 교사가 폭언이나 금품 강요 정황이 드러나 부안여고 파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외지업체 독식이 우려되던 세만금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입찰 자격에 아예 기준을 명시했는데 아쉽게도 아직 권고사항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3천4백억 원이 투입된 세만금 동서도로. 도내 건설업체 참여 비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5천4백억 원이 투입되는 남북도로는 이보다 적은 7.5%.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부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3년여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준을 95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역업체가 참여해야지 입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형태로. 대형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전라북도 업체를 30%가량 포함시켜야 입찰 참가 자격이 부여되도록 기준을 바꾼 겁니다. 형평성 문제로 개정에 난색을 보여온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입장을 선회한 것인데 지역건설업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세만금 사업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지역업체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이 문제로 세만금 개발청장 경진론까지 꺼냈던 전라북도는 지역인력과 자제 사용은 여전히 권고사항이라며 추가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의무사항으로 정하면 확실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정부들어 세만금 사업에 하나 둘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지역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기부금품강요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제 채취 허가를 대가로 장학금 기탁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모금에 어떤 부당한 짓이나 강요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추측만으로 비리 정치인이 된 것이 억울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14개 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은 완주군이 거의 유일합니다. 완주군이 이에 8년 뒤 목표이긴 하지만 시 승격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이 2025년까지 인구를 단계적으로 늘려 시 승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연 증가 3천 명과 기업과 귀농귀촌 유치 등 사회적 증가 5만 명을 더해 시 승격 기준인 15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TF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군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인구가 증가하는 완주군은 현재 남원시, 김제시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시로 승격할 경우 각종 예산 지원이 늘고 도시발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혜택을 정부에서 지자체에 줄 때도 광역이 좀 더 넓어지면 그런 혜택적인 것도 많지 않을까. 하지만 농촌 지역으로서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고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꼼꼼히 따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적인 혜택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로 이렇게 합해졌을 때 좀 그런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세금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앞으로 8년 뒤의 일이지만 시 승격 추진에 있어 우선시 돼야 하는 건 무엇보다 군민들의 의견입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한낮에 달궈진 더위가 쉽게 식지 않는데 요즘 잠들기 어려우시죠. 밤까지 이어지는 때이른 7월의 무더위에 도심 공원이 열대와 피서객들로 북새통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밤이 돼도 가시지 않는 더위를 식히러 시민들이 공원으로 모여듭니다. 만개를 앞둔 연꽃이 은은한 빛깔로 여름밤의 정취를 돋우고 솔솔 불어오는 바람은 더위에 지친 마음을 식혀줍니다. 시원하게 물을 내뿜는 분수대에선 아이들이 물놀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네에 올라탄 남성은 바람을 가르는 쾌감에 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낮에 무더웠던 것이 싹 가시고 그네를 닿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장맛비에 모임을 갖지 못했던 풋살 동호인들은 한여름 무더위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치열한 몸싸움으로 얻어낸 소중한 한골에 더위는 어느새 저만치 달아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경기를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더운 날에 기회라고 생각해서... 며칠째 이어진 폭염특보 속에 전주의 아침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등 열대야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는 전북에서도 본격적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익산 장수관 고속도로 장수방향 장수터널에서 57살 김 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작업인부 2명을 들이받아 54살 임모 씨가 숨지고 63살 최 모 씨가 중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터널 내부 1차로는 보수작업으로 통제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운전자 김 씨의 졸음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엿새 동안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 세계 40개국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제11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 시범과 체조 경연대회를 비롯해 명상과 스트레칭 합동 훈련, 무주 전주 탐방 등으로 진행돼 태권도의 성지인 무주와 전북을 대내외에 알릴 전망입니다. 2차로 새만금 개발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청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만금 개발은 1991년 시작됐으면서도 아직 초기 단계인데 대해 비판의 시각이 있다며 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마크네퍼 주한미국대사 대리와 대사관 직원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습니다. 마크네퍼 대리는 한국전통문화탐방 차원에서 전주를 찾았으며 한지산업지원센터와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마당 창극인 놀부가 떴다를 관람했습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추진된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183억 원이 투입된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는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 등이 동반 입주해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51살 A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7일 밤 11시쯤 군산시 수송동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면허취소 수준에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전북경찰청은 자체 중징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인원은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적지만 독일, 영국보다는 많다며 인원을 늘리기보다 선진국처럼 의용소방대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화재보다는 구조 구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관련 소방관을 우선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반기 전라북도의 전기차 증가세가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129대로 지난해보다 많았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